야구가 여자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미난 거 가져왔다 브이로그 보니까 브이로그 해야지 편지 나라고? 계속 찍고 있어요 아직도 터질 것 같아요 그걸 왜 찍어요 인사 한번 해 형사님 넥타이 어디 갔니? 뭐가 있는데 와 진짜 아 이게 근데 좀 너도 많이 짧아가지고 야 교복 넥타이를 물어봤네 진짜로? 그니까 넥타이가 아니야 단추를 잠그면 해봐 소래중 진짜 넥타이야? 아니에요 급한대로 샀는데 안 뺀 거보단 나을 거야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짧긴 하다 근데 호성이는 뭘 해도 멋있다 근데 호성이는 뭘 해도 멋있다 아 괜찮은데? 아니 이거 푸르면 진짜 사고 아 안 푸면 되지 푸우지 말고 이 뒤에 이거 넣고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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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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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 아잉 하이 새로운 행동입니다 저희 벌써 든든하네 민규야 왜요? 왜요? 왜 부끄러워?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? 형 이거 해줘야 돼 나이 더 많아 봤어 형 이제 내일 서른이야 형 V 하는 거 나이 많아 봤어 내일 서른이라고? V로 보니까 V 해야지 V 해야지 V로 보니까 V 해야지 이승민 선수 오랜만이네요 이제 스프링 캠프 출발하는데 각오 한마디 한 번 해주시죠 각오라기보다는 우상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미안해요 아직 이런 민감한 얘기하는 데 찍고 있어 진짜 감 없어요? 무슨 민감한 얘기 줄만 있잖아 지금 왜 얘기 안 하나 했다 뭐 민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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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얘기 안 하나 했어 아 역시 성민이 형 솔선수범하는 역시 나다 싶으면 해라 빨리 드세요 드세요 저기요 찍는 핑계로 막 찍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 찍으면서 하고 있어 저희 룸메이트 공민규씨 아프세요? 진짜 사고 멈추방 사고 멈추방 37일 동안 저랑 쓰셔야 되는데 사고 한번 쓰시겠다 네 37일이요? 네 저 너무 설레죠 너무 설레죠 김재욱씨랑 쓴다? 전 진짜 마음을 그냥 활짝 열고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야 근데 얘 진짜 아픈 거 같지? 이건 우상이야 진짜 수배잖아 수배잖아 이게 나야 그냥 너는 거의 아랍 왕자야 너는 다른 뭐 다른 척 하지마 나 죽으면 나 죽으면 괜히 안 나와있잖아 왜 안 나와있어 여기 나와있잖아요 아 여기 나 있는데 쏘리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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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이 안 나와있잖아 떨린다 이거 아 진짜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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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아 배고파 너무 배고팠다 유튜브시네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긴 하다 형도 형은 제주도 쭉 들어왔어요 나? 혼자 없어요 이런거 없어 나는 막 그렇게 엄청 어릴때 제주도에 없어가지고 유튜버들이 대단한거야 진짜 어찌보면은 진짜 귀여워 카메라 안하고 그냥 계속 얘기해야되잖아 이기냐? 아니 아이라고 다 아이는 혼자있을때 좀 그런거야 혼자있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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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나? 응 사람 많으면 막 싫어 화나 화날정도에요?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 진짜 풍수같으면 이.. 콩 절대 안먹는게 너 이야? 몰라요 할 때마다 그냥 4개 다 맞겨요 어휴 내서 아니니 너 MBTI 뭐냐? ESFP ESFP? 응 나 ESFP인데 너? 아 진짜? 이거 왜 저한테는 티에요 어? 멀티로 했는데 필요할때만 찾고 필요할때만 찾고 근데 원래 얘 별명이 김빌차시잖아 나 진짜로 이거는 다 재밌자구 뒤에서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해 뒤에서 물어봤는데 아기 잘 어울린다 너 아기하고 어퀄리 계속 쓰고 다녔어 너넨 나 아기하고 한번 써볼래 모르잖아 어때? 뭐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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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잘 어울려? 아니요? 김재혁씨 네 BCG 뭐하고 지내셨나요? BCG에 뭐 본가 제주도 내려왔다가 귤 좀 땄어요? 귤 좀 땄죠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혁연애감 귤 많이 달아내주세요 근데 맛있잖아 네? 맛있지 않아? 제훈 선수 예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야구가 여자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야구랑 결혼할 겁니다 2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 삼 삼성 라이온즈는 성 성공하는 일만 남았다 삼성은 이미 성공했는데? 편집 이거 안돼 이거 큰일난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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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나가 공항 2행시 공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 노잼 너 너 해봐 전 안해요 니가 먼저 했잖아 2행시를 형 형 노잼이잖아요 그거 애플은 상처받아 그런 말 와 회복지가 단단해졌어요 니 허벅지의 주인공은? 김현준 김현준 제이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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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했는데 제이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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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 맞았어요? 명대사 한마디 해줘 명대사요? 응 도사 나 밖에 재미난거 가져왔다 이거 제가 지금 장롱식이 시킨거에요 장롱식 니가 좋잖아 탔잖아 그 거지 난 뒤 쏘리 쏘리 쏘이씨 쏘리 쏘이씨 그때 딱 느꼈어요 이 남자 가족 가지고싶다 ㅋㅋㅋㅋㅋㅋ 네부자들 봤어요? 안 봤어 안 봤어요? 그게 소목돌리는 것보다 몰라 그렇게 몰라요 으으으흑 영차 아 그 네부자들이 차승원인가? 아니야 차승원은 독전이죠 서영락대리 화가 많이 나쥬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나 그런데 숨있는 신경인데 진짜 와.. 정신 몽롱해가지고 오늘 뭐 할거야? 오늘 비행기 타야 되는데? 도착해서 진풀아야죠 브이로그 어 맞다 어 나 진 진 내 부자들 진 안산구 진 내 부자들 오사카나, 오키나 오마이파라 오사카 오마이파라